관련해서 사건 전문가들 모시고 하나씩 하나씩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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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신 것처럼 연일 흉기 난동 사건이 계속되고 있고 끊이지가 않습니다. 임주혜 변호사님, 아까 리포트 보신 것처럼 피의자 모습 보셨는데 왜 범행 저질렸냐라고 하니까 모른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어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반성의 기미는 찾아볼 수 없어 보입니다. 기자들이 구속영장 실제 심사 받으러 들어가는 피의자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왜 이런 일을 벌인 것이냐, 범행 동기가 무엇이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 모른다고 답했어요. 그리고 심지어 본인을 촬영하고 가까이 다가가려는 그런 취재진이라든가 수사기관의 관계자들에게 굉장히 날선 모습을 보이기도 했거든요. 반성의 기미가 없어 보입니다. 찍지 마요, 찍지 마요, 이랬나 봐요. 그렇죠. 굉장히 끔찍한 사건이죠. 지금 숭례문 인근 지하 보도에서 환경미화 작업을 하고 있었던 피해자를 정말 잔인하게, 말도 안 되는 이유, 사실상 그 이유라는 것도 존재하지 않았죠. 잔인하게 살해했던 이 범죄에 대해서 결국 이제 구속이 되었고요. 이와 관련해서 구속영장 실제 심사에서도 그 마지막 모습에서조차도 반성의 기미는 찾아볼 수 없어서 참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많이 안타깝습니다. 김웅배 팀장님, 일단 경찰 조사에서는 피의자가 범행 이유에 대해서는 날 무시한다는 생각에 범행했다, 이런 취지로 얘기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 서울 남대문 경찰서에서 사건을 하고 있는데 당시 그 날 오전 5시 10분경에 여성, 60세 모건 여성을 살해하고 도주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남대문서에서는 CCTV를 추적해서 한 3시간 40분 만에 피의자를 권고를 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여성 노동자, 즉 환경미화원 같은 경우에는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6시 20분경에 안타깝게 사망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 사망을 한 이유가 뭐냐 하면 알다시피 흉기로 찔렸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 피의자가 왜 흉기를 갖고 있었냐라도 조사를 해봐야 되지만 어찌 됐든 간에 피해자하고 피의자는 언제부터 알았냐 하면 지난 5월 달에 환경미화원하고 노숙인 신분으로 서로 알았다는 거예요. 알고는 있었어요. 그리고 또 지난해 12월경에 이 노숙인이 여인숙에서 거주했었는데 이날 같은 경우에는 아마 지하 보도가 좀 시원하지 않습니까? 시원하니까 집에 있다 거기로 왔는데 아마 대화하는 과정에서 자기를 무시했다 그래가지고 흉기로 잔역하게 살해를 했던 것인데 그런데 문제는 두 사람이 알고 있었지만 짧은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떤 대화로 했는지는 좀 더 경찰에서 조사를 해봐야 알 수는 있지만 제가 보기에 제가 보기에는 아마 그 남성을 무시했다고 하는데 이 내용은 피의자가 자기가 주장을 한 거예요. 경찰에서 물어봤을 때 때문에 정확한 이유는 좀 더 조사를 해봐야 어떤 이유든지 살아냈는가 또 그리고 흉기를 소지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흉기를 얻어 구입했는지도 철저하게 조사를 해야만이 저 상황을 정확히 알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피의자의 일방적 진술인데 그런데 왜 기자들 앞에서는 범행률에 대해서 모른다고 했을까요? 법을 모른다는 이유는 뭐냐 하면 본인이 지금 살해를 했지만 살해했을 때 진술을 왜 하면 흉기를 소지했기 때문에 이게 계획적인 범죄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은 우발적으로 즉 나와 대화하다가 날 화나게 하니까 살해했다고 우발적으로 주장하기 위해서 진술하는 것인데 일단은 사람들이 두 가지예요. 자기가 생각을 정리하기 위해서 잘 몰라요. 살해한 사실을 인정하지만 몰라요로 진술을 하고 나중에 변호사분들이 붙겠죠. 우리 임주혜 변호사 같은 분이 붙게 되면 변호사분들이 조언을 받아가지고 좀 더 범죄를 경하게 하려고 일단은 모른다고 하는 수가 많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무시한다고 사람을 범행하면 안 되는 일이죠. 어쨌든 임주혜 변호사님 이 범죄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좀 많이 범죄 타깃이 된다 이런 얘기들 나오고 있는데 혼자 이분이 피해자분께서 혼자 새벽에 혼자서 일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좀 피할 수 없었던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죠. 사고가 발생한 이 사건이 발생한 장소와 시간을 보면 그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것이 오전 5시 10분경에 일어났어요. 굉장히 이른 새벽이죠. 그리고 숙례문 인근의 지하 보도에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아직까지는 그 시간이 많은 사람들이 이동을 하는 시간은 아니죠. 출근 시간 직전인데 그렇다면 이 피해자는 왜 이 시간에 출근을 했는가?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기 이전에 일단 본인이 맡아두신 이 구역을 청소해두고 당일은 또 물청소를 하는 날이라 좀 더 일찍 출근하셨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 공간이 이전부터 많은 노숙자들이 밤에 잠을 자기도 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생활 반경에 들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경우에 따라서는 어떤 일이 발생할 그런 위험도 있는 곳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이른 새벽에 이 피해자 혼자 작업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물론 다른 사람이 있었다면 그래도 좀 더 피해를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너무 늦은 후회같이 들리기는 하지만 이런 분들 어쨌든 위험한 지역이 포함이 될 수 있었다는 점 그리고 이렇게 이른 새벽에 혼자 작업을 하다가 이런 참변을 당했다는 점은 짙은 아쉬움이 남습니다. 네 어쨌든 이 관할 구청에서도 일단은 부랴부랴 안전대책을 내는 것 같습니다. 뭐 2인 1조로 해보자 이런 좀 안을 내놓고 있다는데 팀장님 어떻게 이게 예방책이 될 수 있을까요? 어느 정도는 예방책이 되려라 생각하는데 전문가들이 뭐라고 하냐면 사실 청소년 노동자들이 일하는 데 뭐냐면 사람들이 없을 때 출근하고 업무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혼자 일찍 동네 일찍 오게 되면은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이런 범행을 당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런데 혼자보다는 2인이 있을 경우에 아무래도 범죄가 예방되지 않겠느냐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중구청에서는 당연히 문제가 생기니까 그러면 혼자 하면 위험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2인 1조로 하게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렇다 보면 경비가 발생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경비가 발생하죠. 예산이 늦기 때문에 어떨지 보여야 되는데 어찌 됐든 피해자 같은 경우에는 대청소 기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 일찍 출근을 해서 청소하는 과정이었었는데 문제는 뭐냐 보세요. 여성 혼자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흉기를 가진 사람이 왔어. 그런데 대항할 방법이 없겠죠. 만약에 2인이 한다. 그러면 그 사람이 범행할 때 빨리 1인 1부라든가 1인 1 신고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중구청에서는 2인 1조로 하겠다라는 발상을 했기 때문에 일단은 이렇게 발표를 했으니까 실행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아침에 일찍에 여성 노동자가 사실 일한다는 게 이거를 남성으로 바꿔서는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아니면 그런 경우에 남성 노동자에다가 또 여성 노동자 같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향을 강구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더 이상 변이 없었으면 좋겠다. 많은 대책 강구한다고 하니까 최적의 방안을 한번 내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뉴스 스토리였습니다.